2017 대학 배구리그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한양대학교의 선발명단입니다. 랩트 홍상혁, 센터 박태환, 센터 정승현, 센터 박차수. 박차수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긴 곳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종혁의 강한 서브. 오른쪽에서 블록킹 홍민기, 은준홍의 서브.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에서 홍상혁이 페인트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홍상혁에게 홍상혁 대각선을 노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지윤 선수의 서브. 아 이 서브가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박지윤. 리시브 잘 됐고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스파이크를 받아 냅니다. 왼쪽에서 이한솔의 하지만 블록킹 득점이 나오면서 한양대의 득점으로 한양대학교의 센터죠. 오픈 공격. 이번에도 홍상혁. 리시브 됐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블록킹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주성주의 스파이크 서브. 네트 근처에서 백업팩. 받아 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문종혁이. 백토팀에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서브에이스. 세팅. 살짝 짧았고요. 다시 한번 성대지인형. 왼쪽에서 이한솔의 직선타. 문종혁의 서브. 오른쪽에서 블록킹.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리시브. 패스페인트. 정승현의 서브. 리베로그 리시브 했고요. 석공. 박태환의 석공. 김대민의 서브. 리베로그 리시브. 왼쪽에서. 페인트. 다이렉트. 블록킹에 성공합니다. 홍상혁. 문종혁의 서브. 이상옥이 받아 냈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이한솔. 다시 한번 블록킹. 플로터 서브. 최진성이. 백어택. 박차수의. 홍상혁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졌고요. 오른쪽에서 오픈 공격. 이번에도 박태환의 서브. 안정적이었는데요. 그대로 한양대학교의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성주. 블록킹 득점. 미시브가 됐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홍상혁이. 다시 한번. 백업해. 뚫어냅니다. 김준옥. 김준옥의 스파이크 서브. 최진성이. 왼쪽에는 홍상혁에게. 홍상혁의 직선타. 성균관대의 서브. 최진성이. 패스페인트로. 최진성의 서브. 가운데에서. 이한솔. 하지만 리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서.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 포인트는 과연.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홍상혁이. 블록킹을 뚫어냈지만. 리시브가 됐습니다. 정수용. 아직 유효합니다. 정수용이 다시 한번. 블록킹 득점. 홍상혁.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주의 서브. 이상욱이 리시브 됐고. 다시 한번. 정수용의 서브. 하지만 막혔습니다. 문종혁이. 짧은 서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준홍이.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이상욱이 리시브. 백어택. 블록킹 득점. 살짝 길었는데요. 홍상혁의. 블록킹 득점. 박차수. 리시브 됐습니다. 싱글엔토스를 그대로. 센터 박폐환. 속공. A속공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정수용. 2단으로 넘겼고요. 한양대 진영. 홍상혁의 스파이크가. 네트 맞고. 리시브 됐습니다. 석공.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지성이. 백어택. 베트 맞았습니다. 속공. 이한솔 선수의 서브. 강한 서브. 리시브 다이어트 했고요. 이지석이. 하지만. 막혔습니다. 부자혁이. 오른쪽에서. 오픈.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류성주의. 하지만 블록킹 득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2번 김지성 선수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김준홍. 박태환의 서브. 정승현이. 오른쪽에 있는 정수용에게. 살짝 기뤘습니다. 김준홍이 살려냈습니다. 이한솔의. 득점 성공. 이렇게 해서 3세트를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강한 서브. 정수용이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용에게. 리바운드 된 볼을 최진성이.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리시브 됐고요. 왼쪽에 있는 정수용에게. 다시 한번. 이한솔의 리시브. 오른쪽에. 블록킹 득점. 추가령의. 스파이크 서브. 강 서브가 들어왔는데요. 가운데에서 백어택. 이한솔. 2세트 때. 범실이. 서브 범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번엔 잘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리시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한솔의 리시브.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이한솔이. 하지만. 박태환의 높이에 막히네요. 아 리시브가 불안해요.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속공. 5.5%를 기록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살짝 앞서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차. 박지훈이 이것을 막아내입니다. 강한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이한솔. 이한솔 선수의 백어택이 항상 일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준홍의 서브. 서브 에이스. 김준홍. 한진희의 서브. 김지승이. 추가령의 백어택. 한양대의 서브. 이한솔이 리시브. 백어택.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는데. 이 공을.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길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블록킹 득점. 홍민기의 블록킹 득점. 플로터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김지승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균관대. 박태환의 서브. 이상욱의 리시브. 속공. 김승태. 네트 앞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강한 서브. 서브 에이스. 홍성혁의 서브가 네트를 맞았지만. 백어택. 블록킹 득점. 홍민기. 리시브 잘 됐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성대 진영. 백어택. 다시 한번 수비가 됐어요. 김지승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류성주의 대각선 공격. 경기의 흐름도. 상당히 빠릅니다. 행운의 득점. 홍민기. 정승현이 이동. 리시브 됐고요. 이지석이. 수비수를 뚫어냅니다. 여기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싱글렌토스를 그대로 류성주가. 경기가 속게 됐습니다. 정승현이. 정수용에게. 정수용이 대각선 공격 성공합니다. 정수용의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브가 됐습니다. 시간차. 2공을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한양대가 석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강한 서브. 이게 또 들어가네요. 이번 서브는 어떨까요? 네트를 맞고. 안정적인 리시브. 속공 이어가는 홍민기. 묵직한 스파이크를 보여줬던 김준홍이. 이번에는 약하게 넘겨줬습니다. 속공 그대로 이어가는 홍민기.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한양대학교.